경기도가 러브아이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젝트인데요.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방안과 가족 친화경영을 위한 지원책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0.5인 0.75잡 추진이 눈에 띄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합니다. 두 아이 양육을 위해 10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그만둔 홍소희 씨. 아이들을 위해 과감히 선택했지만 다시 일하고 싶은 마음도 큽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루 8시간을 일하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임신과 양육의 어려움을 알기에 이를 배려하는 사내 정책을 펴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 기업은 육아휴직은 물론이고 난임지원, 임신기간 단축근무, 유연근무제 등을 시행 중입니다. 일과 가정에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아이를 돌봐야 되는 그런 구성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 구성원들이 일과 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회사에서 아무래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문화 확산을 위해 경기도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일명 러브아이 프로젝트. 그 중에서도 특히 0.5엔 0.75잡 추진이 눈에 띕니다. 근무 시간을 줄여 육아를 위해 일을 그만두는 것, 즉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0.5, 0.75잡을 도입하겠습니다. 경력이 단절되는 가장 큰 이유인 출산, 육아 등을 위해서 시간 선택형 근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근퇴 시스템 도입비, 대행 업무 수당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기존에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민간 기업 중 20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특히 0.5엔 0.75잡은 절출생의 근본적 원인을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지자체가 시행할 수 있는 경력 단절 대응책 중에서도 상당히 파격적인 정책 지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출산과 육아 단계 있는 여성들은 아직까지는 풀타임 일자리로 복귀하기까지 여력이 좀 부족하고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근무 시간 동안 일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이런 수요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여기에 가족 친화 기업을 위한 총 200억 규모의 특별 경영 자금도 신설했습니다.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은행 대출 금리에서 2% 이자를 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러브아이 프로젝트에는 주 4일 근무, 6시간 단축 근무, 주 1일 재택 근무하는 4, 6일 6학원 근무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기도는 눈치 보지 않는 근무 환경 조성을 목표로 공무원 공공기관이 제도를 먼저 시행 후 시군과 민간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